이젠 자주자주 오려고요 수리야, 근데 너 이게 다 뭐니? 아, 저기... 어?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둘모는... 네, 안녕하세요 어떻게..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 신혼정에서 돌아오시나봐요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, 예 아, 예, 그럼 전... 아, 저... 저... 뭐? 어머님이? 네 어머나, 세상에... 웬 소란이자 어? 진풍이네요 아직 안왔냐? 하라원님, 안녕하셨어요? 저 왔어요 아휴... 우리 집이 예쁘지? 서쪽 애들이 왔구나 네... 근데... 애비는 왜 그러냐? 아휴... 아휴... 네, 저... 제가 아프다고... 새둥댁에서 이렇게... 음식을 보내왔네, 아버님 네? 네... 뭐야? 아, 저기... 오늘 큰아주버님 네 분 오시는데 어머님 편찮으셔서 식사준비 잘 못하실 것 같다고 저희 엄마가 음식을 좀 보내셨어요 아휴... 아휴... 이거... 황송에서 어떻게 하냐 어? 그러게나 말이야... 아,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고 전화하면 돼 아, 걱정 마고 키 아휴... 당신이야 친구니까 괜찮겠죠? 저야 어머니 사돈인데 송구하죠 안 그래요? 아, 근데 그새 그냥 편하게 받아, 편하게 해 아, 우리 은지 양 엄만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해 아휴... 그래도 그렇죠 어머니 편하게 받으세요 저희 엄마도 기쁘게 하신 일이에요 아휴... 그래도 어떡하니 저... 아무튼 감사히 잘 받겠다고 말씀 전에 올리고 우리 저 주방으로 빨리 용지좌 네, 어머니 같이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, 잘 왔습니다 오, 내, 오, 내 아이고 왔어 아휴... 아휴... 아휴.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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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어서 와요 아버지 아휴... 알았어 인마 잘 지었어? 예 어서 와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? 아... 그... 그럼요 잘 지냈어? 예 어서 와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? 그럼요 할아버지 저희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래 어서 와라 아휴 그냥 포기가 너무 좋다 안녕하셨어요 할아버님 그래요 자 애들아 어서 애들 올라오라고 해라 네 아버님 어서 올라가 그리고 언제였어 넌 이거 빨리 안해라 네 아버님 네 어머니 어 어 바로 상차려요? 아 뭐 벌써 저녁이야 저 인사부터 받고 네 아버지 아버지 네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잘 받으십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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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좋아요 잘했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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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약국이다 우리가 찾았어 봐 이리로 오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아빠는 왜 우리 데리로 안 오셨어? 바쁘신가 보지 우리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똑똑하잖아 가자 인마리 아휴 아휴 오빠 고모 왔나 봐 이거 봐 이게 있어 어? 정말? 응 오빠 우리 빨리 고모 보러 가자 약국 아저씨 집에 있을 거야 응? 야 인마리 천천히 가 빨리 와 오빠 오빠 고모 보여? 아직 안 보여 자 세이도 자 근데 고모가 어느 소리 들리지? 안 들리는데 난 들려 잘 들어봐 아버님 저는요 얘 지인풍이 얘 자가 못 갈 줄 알았다니까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갔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인마 아이 그만 놀리보고 세실랑 술 한 잔 줘라 아 얘 한 잔 줘야죠 자 세실랑 한 잔 받으시고 자 아버지 응? 난 얘 동생들 다 저 오거든요 얘 목걸고 발바닥에 살짝 없이 한번 들어주세요 에? 발바닥이요? 왜요? 왜 저를 때리시려고? 저 정력이 좋아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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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 큰 말 못할 말 너는 언제 가릴래? 아 참 아버지는 너는 재밌지? 에? 에? 재밌습니다 에? 에? 아버지 하자 하자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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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 전 뭐 하면 돼요? 그냥 있어 그래서 형님 피곤하실 텐데 좀 쉬고 계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럼 전이나 좀 담던가 아 네 왜? 아빠가 이제 고모 맘대로 보러 가면 안 된다고 했어 왜? 몰라 아무튼 맘대로 보러 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고모 봤으니까 가자 이말이 싫어 나 고모 보고 갈래 야 안 된다니까 싫다니까 야 이말이 너 정말 오빠한테 혼나 볼래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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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고모인데 왜 못 봐 우리 고모란 말이야 우리 고모란 말이야 야 니들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어? 신혼여행은 즐거우셨어요? 아 네 우리는 호주로 갔었는데 아 저희는 일이 좀 많아서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쉬는 걸 택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너야말로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 전 진짜 맛있게 생겼죠? 네 그러네요 이 음식 다요 저하고 저희 엄마 간 거예요 응? 형님 환경하는 의미에서 저하고 저희 엄마하고 집에서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우리 동서지 간에 친하게 지내요 네 형님 너 네 나가서 저 수도가에 씻어놓은 채반 좀 갖고 돌아와라 네 아이고 다 언제나 천리 다 좋아 가 아이고 참 어린이들은 똑바로 걷는다 실시 우리 구박하지 마세요 이게 구박으로 보이나 아빠가 찾지 않겠나 안 그런가 어린이들은 빨리빨리 제대로 걷는다 실시 네 네 아 응 빨리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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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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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었어 아빠 딱 5분 늦었는데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해 아빠 어디 갔다 잊어오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서